여름에는 에어컨 안 써도 돼요. 우와. 여기서 다 도로 했거든. 아 다 도로. 김총 뮤지엄이네요. 80년대 패션에. 80년대 트렌드를 알 수 있대요. 우와. 80년 초중반 정도인가요? 다 플랜트는 많이 쓴다는. 올라가서 맛있다. 그런 사람이야. 냉장고 음식. 이런 거예요. 조금만 자네. 조금만 자네. 야 참내는 여수 돌산 생굴부터 해가지고. 일단 여기도 집밥이 냄새나는 게. 우와 저거 참게 아니에요 저 참게. 아 참게가 아니라 이거 저기 논깨. 논깨예요?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바로 바로 바로. 누째로 먹는다고? 누째로 먹는 거야? 아니 그래도 어쩌면. 쫙쫙쫙. 아우 어떡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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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떡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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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짠데 괜찮아? 최고예요 최고. 최고? 응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아우 어떡해. 형. 개가 살아있나? 네. 한번 먹어봐요 형도. 호동 씨는 아니죠? 이거 시골에서 이거 소금에다. 이거 왜 얹히고 채끼 있을 때. 네. 이거 약으로도 먹어요. 오우. 개를요? 우와 저. 마지락전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. 아. 조개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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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묻혀줄까요? 우와 조개져. 아 이거. 이거 묻혀줘야 되겠다. 그냥 먹으면 비릴 텐데.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. 이거를요. 이거 아까 그 매운 거 아니에요? 매워 매워. 와 와 와 와 와. 아니 저거 다 양념해서 먹거든요. 매우 맛있어. 썰어. 나 아시는구나. 아 정말 아시네. 고생됐다. 괜찮아요? 네. 그럼 이거를. 밥에다가. 이거를. 입맛 없이 이렇게 뜨신다는 거 아닙니까. 그렇지 밥이지 밥이지. 우와. 맛있어? 진짜. 진짜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까 나는 그가. 우와 형 형이 형이 제대로 할 거야. 내가. 입맛 없을 때. 너무 맛있어졌어 갑자기. 호동 씨 같이 그냥 일풍으로 먹을 땐 좋지. 진짜. 그 고추한 거 같네 고추가. 매운맛이랑 같이 먹거든. 그래. 고추가 같이 먹자 고추가. 도지러 볼래? 유현아. 도지러 볼래? 와 진짜 맛있다. 유현아. 아까 그 매운 고추가. 잠깐만요. 아까 그 매운 고추가. 아 남에요. 아 남에요. 아 남에요. 이거 진심이야. 야 진짜. 야 무슨. 아까 그 매운 것 같구나. 여기서 역할을 하네. 매운. 안 짜는데 오빠? 안 비린데? 전혀 안 비려. 우리 집 같이 하는 닭도둑이거든. 뜨거운 밥에다 해가지고. 아니면 찬밥에. 이거는요. 그 뒷밭에 있던 고추인가요? 어 이렇게 말려. 어 이거 튀각. 이거 진짜 옛날에 엄마 많이 주는데. 이거 이거. 아 고추구나. 아니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와? 이거. 아 고추였구나. 멸치인 줄 알았어. 근데 이거는 안 매운 고추를 한 거야. 멸치는 고추가 뭐죠? 이거 고추 안 매운 고추로. 네. 저거 뭐지? 이거 이걸 먹어야지. 우와 맛있다. 이거 식용유에 달달달에 볶아서. 까만 간장하고 설탕.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됩니다. 설탕이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그렇지. 그래도 몇 꼬만 게 있는데? 아우 누나 그럼 매운데요? 이게 어쩌다가. 매운 고추가 들어와가지고. 이거야말로 고추인 거기야. 왜냐하면 이 중에 몇 개가 매워. 아 나 너무 맛있는데. 요즘 아이들이 우리는 어릴 때 다 이런 걸 먹고 자랐단 말이야 솔직히. 근데 나는 정말 보약 한 점 나는 녹용 한 번 먹어볼게요. 오 맛있어. 아 보약을. 그리고 고맙지만 여기 도시락 이 밑에 이거 다 도시락. 아 도시락 싸고 다니신다 그랬죠? 이거 이거. 아 진짜. 우와. 어렸을 때 봤다는 거다 이거. 정말 엄마들 요즘 뭐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. 근데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그게 보약이야.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. 아 못 고쳐요? 이게 주체가 약이다. 간단하잖아. 약으로 적혀있잖아 약. 글자 안 보여. 선생님 우리 이제 그 하느키즈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뭐예요? 지금 만들고 있는 거. 약밥? 약밥. 약밥 드셨다. 밥도 맛있는데 약밥이면 얼마나 맛있어. 그치. 저 약밥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서 안 돼요? 우리 야 그래야 그래도 1분과 2분 있는 거 아니지? 거기서들도 이거. 이쪽이 1분이에요? 안 돼지. 2분 2분 2분.